뉴스를 봤는데 미국 대통령 지금 단선자 말고 지금 오바마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자기가 이따 끌 때 쓰는 치약도 국민의 세금이 아닌 자비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정말 말하기 싫지만 박근혜 대통령이란 분이 세금으로 비하그라라는 걸 사는 게 정말 원망스럽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 새누리당을 원래 지지하는 편이어서 저번 대선 때도 박근혜 대통령을 뽑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엄마 아빠한테 원망의 소리를 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대통령이 됐다면 국민의힘으로 끌어내릴 권리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서도 백만 시위하고 뭐 여기 마산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뭐 김진태 의원인가요? 네 그분께서 뭐 바람 불면 꺼진다 하셨는데 그분께서 꺼지셨으면 좋겠고요 네 박근혜 정말 대통령이라고 붙여주셨습니다 박근혜는 하루빨리 사퇴하고 뭐 탄핵하기도 귀찮습니다 그냥 하얀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사퇴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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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근혜 사퇴하라